나으려고 그랬는데 손질이 나지 않았어요 아니 왜 어느 사람과 다 이렇게 생긴 사람은 없는데 아니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얼굴이 작게 표현할 수 있는지 왜 우리 엄마는 나를 대충 나시고 이렇게 나시는지 왜 우리 차수리 씨 엄마는 낳을 때 이렇게 솔로 빚어서 낳았나가 자 인사한번 드리세요 어 추억으로도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 사랑해 차수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람 맞죠? 수빈 씨 한국사람 맞죠? 네 맞습니다 스페인사람 같애 옷도 빨간색으로 하고 무슨 총수사 이거 할 것 같은데 네 우리 차수리 씨 데뷔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? 지금 데뷔한 지가 1년 신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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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대성할 가수고 일단 인물이 아까 지혜성도 그냥 풍급해지네 회생이 아니 하하하하 자 앞둘 때 미나가서 쭉쭉 나가드니까 우선부터 비주얼이 그냥 강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자 오케이 차수리 씨 앞으로 가수로 가보 한마디 네 어 일단 먼저 오늘 네 선광선생님 30주년 기념한 콘서트 정말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같이 인데 신혜는 이런 좋은 노래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사람이 그 태어나는 인물 박스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인물이 해린 사람이 한번만 하고 불편하면 되겠죠 네 아깝겠죠 한번만 더 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 또 해 또 해 또 해 오늘 특별히 명활이고 어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이틀이 있으면 새해잖아요 네 제가 이제 복 많이 받으시라고 네 빨간 옷을 입고 왔고 오오 제가 이제 처음 인사되었는데 네 한번 혼자 한번 올리겠습니다 혼자요 네 새해 복 많이 하세요 아아 아 아 감사합니다 어 기록지가 기록사 한찬대로 한찬대로 네 네 네 이제 신인과사 차수리씨 아무래도 저만가 우리 성동원 도둑이 투어를 하게 될 법이다 그러면 가까이서 모시게 될 거예요 네 자 이거 한번 해줍시다 끌어주셔야죠 신인과사 한찬로 해서 자 두 번 사랑 차수리 하나 둘 셋 아하하 죄송합니다 두 번째 노래 어떤 노래일까요 어 두 번째 노래 제가 이 트로트적으로 오게 만들어진 곡인데요 네 우리 어머님들 창수를 띄울 수 있는 우리 대호 선생님의 네 안녕 안녕 박수 주세요 응 응 같이 부르주세요 같이 부르주세요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근데 응 응 응 웃지도 않아요 당신이 먼저 가버리니 마음을 잘 놓아주면 그땐 뒷속에 처쳐 사랑의 불편이 지니 돌아섰어 난 놀래 그렇게 하면 안녕 세 명 나왔어요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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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같이 알아요 울지도 않아요 울지도 않아요 세월이 흘러 다 버리니 나 혼자 생각이라면 고소 그대 빛속에 처쳐 사랑이 그 나름이 잊지 찾아서 또다시 그 흑뼈 감사합니다